놔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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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괜찮아? 내 발! 내 발! 내 발이 잘라졌어! 내 발 잘라졌어! 내 발! 죄송합니다. 죄송... 죄송합니다.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, 거기! 놔요! 놔요! 나는 창고의 알고리즘을 알고 싶고! 비비를 알고 싶고! 내 이색을 막지로는 나의 구원자! 이 창고가 내 이색을 막고, 내 걸 막지로는 거야! 날 막지로는... 이런 진상을 어떻게 알았어? 나 카메라 켤게! 선생님! 일단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한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. 냉장고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면 위험하시고요. 일단 이쪽으로 좀... 실례합니다. 좀 잡겠습니다. 놔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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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내 발! 내 발! 내 발! 내 발이 잘라졌어! 내 발 잘라졌어! 내 발! 여기 있어요. 그쪽 발. 잠깐 턱 하지 마요! 내가 창고한테 물어보면 당신이 숨기는 거 내가 다 알 수 있다고! 놔요! 그만하시죠. 이게 무슨 민폐입니까? 민폐요. 이렇게 별일도 아닌 걸로 저희 잡고 계셔서 진짜 급한 사람이나 동굴한테 못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진짜 민폐입니다. 여기 있어요. 그렇죠.. 민폐자? 뭐.. 내가 많이 민폐자고.. 제가 좀 참.. 민폐예요, 민폐! 죄송합니다. 장구를 태워가지고 우리 부장님한테도 민폐고.. 소화기를 못 쏴주고 소망하님한테도 민폐고.. 우리 엄마, 아빠한테도 민폐고.. 나는 민폐.. 저기.. 물건 떨어지셨거든요? 혹시 그 댁이 어디세요? 저기요. 아, 저, 모셔다 드린가요? 그렇죠. 갈 수 있습니다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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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잠시만요, 아니, 아니. 짐이 떨어지고 있고요. 짐 좀 넣어드리겠습니다. 자, 술도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. 네, 들어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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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